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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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각설이가 먹었어요. 조금 찐들찐들하고 야한 얘기도 하고 싸가지 없는 얘기도 하고 그래야 돼. 그래서 억그릇해서 언니들이 웃지. 일자로 막 갖고 본드 붙은 거 해봤자 재미가 하나도 없네. 맞아? 안 맞아? 이제 다 우리 식구 됐어. 교육 잘 시켜놨다께. 근데 오늘 참말로 이쁜 언니들이 때거지로 와버렸네. 언니 끼리끼리 왔어. 인혁끼리 왔냐고. 끼리끼리? 이럴 때는 버리고 와야지. 왔다. 언니 이럴 때. 응? 아 닐리에 주문한다고? 응. 나 9번 간다 한 번 더 가야 돼. 이 언니 중에 조금 실직나는 언니들이 있거든. 형보를 나한테 넘겨. 그러면 내가 괜한 교육시켜 다시 보낼게. 언니들 연식이 있어. 그냥 좀 어떻게 보내보면 언니들이 또 좋은 남자 만나나 안 만나나 모르잖아. 그럼 내가 교육을 잘 시켜보게 될게. 그때 이제 딱 100년으로 하면 돼. 난 땜빵밖에 안 돼. 인생이 꼬였어. 다 놀아라. 우리 우리 아버지 참말로 그냥 젊었을 때 한 바다 했겄어. 한 번야 내 꿈을 Wed with my mother and Lord spider stream. 사랑을 적ậeder아 엹ень고 싶다. 너의 as자 irresponsrible 벽 bills Groves how she 쓰ured. 날씨가 그래서 혼돈할 수 있게 해 맞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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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약서를 던져내고 왔어 본체와 안체로 돌아보면 이 아이들이 다 돌아와 이런 결론가를 떠나갈까 외로운 때가 왔어 조약서를 던져내고 왔어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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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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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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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